정읍 소명교회가 지역 성도들의 믿음성장과 부흥을 위한 7.13 열이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파주 세계로 금란교회의 열이고 기도회를 본받아 시작된 정읍 7.13 열이고 기도회는 7번의 13시간 기도회라는 의미를 담아 7주간 다양한 부흥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이 날 부흥 강사로 나선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는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부모로서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와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7.13 열이고 기도회는 10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